첫인상 솔직히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호흡은 또 어떤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저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친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근데 되게 놀랬던 게 굉장히 순수하시고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모든 스태프들이나 뭐 이렇게 배우분들에게 굉장히 성냥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애교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아 아 아 아